지금 현재 시추 구멍 속으로 지금 넣은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가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살아 있습니다. 아주 잘 살아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지 죽은 듯이 현재 조용한 상태입니다. 지금 현재 밤 10시 43분인데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. 지금 저희의 움직임을 밑에서 감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뚜껑을 연 상태에서 저희가 멘트도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전까지 목사님이 담은 녹음이 나왔습니까? 많이 나왔다는데 지금 저희가 와가지고 보통은 지금 소리가 일체 거의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조금 한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대구원은 일단 끄고 지금 아까 그거 한번 조금 말입니다. 이따 Glor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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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